천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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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세요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해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을 의지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지 않게 믿음으로 금을 던져 더 하면 어떤 시가 있는 것゚ UE